오늘 하루종일 뭐 했어? 야하게 온다더니 요즘 환절기라 다들 감기에 많이 걸린 것 같던데 조만간 갈게 근데 순복인 요즘도 연락이 안 돼? 그러게 지방에 갔나 봐 근데 얼굴이 왜 그래? 뭐 안 좋은 일 있었어? 저기 오빠 응 오빠가 한 말 생각해 봤어 그래 말해봐 궁금해 죽겠다 어서 말해보라니까 나 말이야 오빠와 연애 못해 미안해 오빠 요새 사사장이랑 무슨 일이 있나? 내 숨 그만 떨고 말해보소 둘이 사기지게 뭔가 있는 분 얘긴데 시성장 상생이 지금 내를 협박합니다 감히 내를 누군데 서울을 떠나라마라 날씨는 생태 fields 날씨에게 오랜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